손이 자유로우신 분들은 그쪽에 서시면 됩니다. 손 한 번 들어주시고, 인사 한 번. 등장만 하는데 이렇게 휴가하게. 셔터 소리가 1초에 100만 번 들리는 것 같아요. 손 한 번 들어주시고. 카메라 보고 손 한 번 들어주시면 인사하셨고요. 다방면으로. 바디샵 40주년 기념으로 런칭한, 보시다시피 바이오브리지 캠페인에 함께하러 왔고요. 아까 들이셨겠지만, 영수증 하나로 1제곱미터에 파괴된 숲을 보관하고, 종식물들의 서식지를 보관하는 이런 특이품 캠페인을 함께하게 돼서 이렇게 분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특이품 캠페인이 많이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